비슷한 이름의 콩고공화국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중부 콩고강 유역에 있는 공화국이며 수도는 킨샤사이다. 이웃의 콩고공화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수도 이름을 붙여 킨샤사 콩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약칭으로 DR콩고, DRC, RDC, 민주콩고, 동콩고로도 부른다. 이 부분의 본문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역사입니다. 1880년대 초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 2세의 후원을 받은 헨리 스탠리를 통해 벨기에령인 콩고자유국이 되었다. 벨기에령 시절에는 레오폴 2세에 의한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으로 수백만 명이 임명 피해를 입었다. 1960년 벨기예로부터 독립하여 조제프 카사부부가 대통령이 되었고, 파트리스 루문바가 총리가 되었다. 독립 직후, 지하 자원이 풍부한 카탄가 주가 모이스 촌배의 지도 아래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내란이 일어났다. 1961년, 총리 루문바는 처형당하고 내란을 일으킨 촌배는 스페인으로 망명하였다. 1965년에 촌배가 귀국하여 카사부부 정부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모부투 세세세코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카사부부 정부는 전복되었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 촌배는 다시 망명하였다가 알제리로 납치당하여 감금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모부투 대통령은 1970년에 나라 이름을 자이르로 고쳤고, 총 32년간 통치하였다. 그러나 모부투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패, 인권침해, 국가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제1차 콩고 내전이 일어났고, 이 내전에 승리한 게릴라 출신 로랑대질의 카빌라가 1997년에 모부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의 나라 이름을 다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바꿨다. 카빌라 정권 집권 직후에는 제2차 콩고 전쟁이 발발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4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2001년 1월, 카빌라는 경호원에 암살당했고, 사망 8일 후에 그의 아들 조제프 카빌라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2003년, 제2차 콩고 전쟁이 중지된 후 2006년 2월에 개정된 헌법에 따라 같은 해 7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조제프 카빌라가 재선되었다. 중앙서부지대에 있으며 앙골라,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우간다, 루안다, 브룬디, 탄자니아와 접한다. 적도와 만나며 전체 면적은 2345,408제곱킬로미터로 서유럽 플러스 남유럽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적도지대에 있어서인지 많은 강수가 내리며 지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이 하나다. 평균 강우량은 2000mm에 이르기도 하며 아마존 강 다음으로 가장 큰 열대 우림이 존재하기도 한다. 관목 정글이 국토 일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만난다. 남쪽과 남서 지방은 사바나 지대와 함께 평원지대가 나타난다. 북쪽에는 빽빽한 목초지대가 있으며 동쪽 맨 끝으로 가면 빙하가 있는 산이 나타나기도 한다. 2002년 1월 17일 미라공고 산이 폭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용암이 고마시로 흘러들어 45명이 죽었고 12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용암이 키부호로 흘러들면서 수많은 물고기가 죽기도 했다. 공항의 경우 공항 전체를 용암이 뒤덮지는 못했지만 활주로를 비롯해 수많은 비행기가 피해를 입었다. 폭발 6개월 이후 니아무라지라 화산이 터지고 2006년 한 번 더 터졌다. 두 화산 모두 여전히 활화산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콩고민주공화국의 행정구역입니다. 부슝 쿠바 문화에 가면 주민의 절대다수는 흑인으로 대부분 반투족에 속한다. 이들은 800여 개의 부족으로 나뉘며 주요 종족으로는 콩고족 룬다족 몽고족 등이 있다. 그 밖에 60여만 명의 피그미족들이 살고 있으며 백인도 거주하는데 그 대부분은 벨기에계, 프랑스인, 미국인, 독일인, 레바논이다. 황인은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이다. 리포트 넓은 영토 때문에 정확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어와 그에 딸린 방언이 혼재하고 있다. 2005년 12월 18일, 19일에 걸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민 61.97%위 투표와 투표자 84.31%위 찬성으로 통과되어 2006년 2월 4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헌법에 따르면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국민 언어는 콩고어, 링갈라어, 스와힐리어, 루바어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코포니가 2005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 인구의 9%가 프랑스어를 상용하고 34%가 경우에 따라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그 추정치를 밝히고 있다.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80%이다. 전체 인구에서 천주교가 55%, 개신교가 35%, 나머지 자생종교가 2.4%를 차지한다. 문맥률이 매우 높다. 문맥률은 약 92.0%에 달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많은 토속종교를 통해 부족은 회화, 조각, 음악, 춤, 공예, 직물, 위상 등과 같은 전통 예술을 발달시켰다. 발생지역의 특색에 따라 조각품들을 나눌 수 있는데 수도 킨샤사는 문화생활과 예술을 권장하고 이를 발달시킨 창조적인 곳으로 미술대학은 회화, 조각, 건축, 세라믹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국립예술학원은 전통음악과 연극을 가르친다. 링갈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시 연극 소설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다른 민족언어에 의한 작품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공상문학의 발달은 대학과 과학재단,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다른 큰 도시에도 미술관과 공공도서관이 있다. 여러 다른 문화와 문명이 어우러진 독특한 대중음악은 아프리카에 널리 알려져 여러가지 댄스 스탭과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그 밖의 축구, 수영, 복싱, 농구, 레이싱보트 등의 스포츠가 발달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독립 이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토의 크기, 풍부한 광물자원, 그리고 전략적 위치라는 이유로 이 나라는 서방세계로부터 원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냉전의 긴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권유린의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서방세계의 원조가 감소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웃한 우간다, 부른디, 루안다의 군대가 반란을 도와 이 나라의 동쪽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전에 휩싸여 있다. 한가지 문제점은 콜탄과 같은 광물자원을 점령군이 계속 절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국제적인 it 기업들이 콩고산 불법 콜탄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국가 루안다로 밀반출된 뒤 팔리는 콩고산 콜탄의 거래는 막지 못하고 있다. 루안다는 콜탄 광산이 전혀 없음에도 루안다군은 콜탄을 팔아서 18개월간 2억 5천만 미국 달러를 벌어들였다. 반란군이 점령한 지역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디아시은 광물자원을 통해 어떠한 돈도 벌어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원 자체가 반란 활동의 재정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면 됐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남북 모두 수교국이다. 대한민국과는 1963년 4월 1일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1969년 12월 상주공관이 개설되었고 1998년 12월 공관이 철수하였다가 2005년 9월 1일인 상주공관이 개설되었고 2008년 7월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대사는 김성철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유럽계 사모펀드 AR위 한국법인인 ARK는 2009년 3월 4일 콩고민주공화국 최대 광산재벌인 조지 포레스트 인터내셔널과 수자원광물 동반 진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한국 측은 국내 민간업체 협력을 받았댐 상하수도시설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신 구리와 코발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 돈 횡령, 사기, 예산 부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기아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일랜드 NGO인 컨설홀드와이드, 독일의 NGO인 세계기아원조 그리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국제식량정책연구소가 협력하여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2016년 자료의 부족으로 세계기아지수를 측정할 수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국가이다. 2013년부터 2014년 조사에 따르면 DRC의 발육 부진 아동 비율은 43%로 매우 높고 44%로 조사된 2001년 이래 사실상 변동이 없다. 영유아 사망률은 9전 8%로 이번 보고서의 131개국 가운데 영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에 해당한다. 더욱이 허약 아동은 8%에 이른다. 미국 국제개발청에 의하면 반복하는 분쟁, 그에 따른 국내 이재민, 개선된 영농지식과 기술부재, 곡물과 가축 질병 만연, 부실한 인트라, 젠더 불평등, 출산율 증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DRC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